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강화 문제에 대해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. 세코 히로식의 일본 경제산업상은 오늘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다며 문 대통령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.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이번 조치는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철회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. 또 한국의 WTO 제오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한 우대 조치를 중단하고 다른 나라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WTO 규정상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.